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팍특파우너입니다 오늘은 블랙번이라는 로라 트레이닝 바이시클 트레이너를 샀어요 한번 구입기를 올려 보려고 하는데 한번 내용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간편하게 생겨 가지고 앞에 프론트 휠만 빼서 장착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짠 아마 얘는 가방인 것 같아요 트레이너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이고 자 아주 흔들림에도 끄떡없이 끄떡없이 잘 패킹이 되어있죠 내용물이 아주 상당히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뜯어볼게요 으쩌라 이렇게 뜯고요 자 이거 손으로 할래니까 힘드네 자 여기도 한번 뜯어서 자 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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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반도 잡아서 이렇게 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깔끔해요 아주 아주 깔끔해 자 이렇게 스트랩으로 얘를 풀릴 수 있게 되는요 자 그러면 한번 풀러 볼게요 자 이렇게 스트랩을 풀렀어요 반대쪽도 풀러야 되는데 일단은 위에 있는 이 친구를 좀 빼서 아 얘를 이렇게 뺄 수 있게 돼 놨구나 얘가 통으로 연결이 돼 있네 그쵸 그래서 자 또 뜯어서 풀르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쵸 길게 그러면은 얘가 뒤집어져야겠다 그쵸 자 뒤집어 놓고 스트랩을 맞아 한번 풀러 볼게요 스트랩을 풀르고 자 그러면은 얘를 최대한 얘를 최대한 얘를 이제 길이를 자전거의 프레임 사이즈에 따라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돼 놨어요 그리고 얘도 다리를 펴서 짠 클릿이 걸리는 소리가 맞죠 여기서도 짠 클릿 걸리고요 자 얘는 QR 자 한번 풀러 볼게요 걸리게 돼 놨네 슈알루 딱 꽂을 수 있게 돼 놨네 자 그러면은 자전거를 한번 자전거를 한번 이렇게 생겼어 자전거를 한번 정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깜짝 놀랐죠 저의 섹시한 치닐리앙입니다 그래서 요 로라가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뒤에는 잘 돌아가는데 앞에는 잘 안 물렸나봐요 앞에 로라는 제가 앉으면은 잘 타지겠죠 잘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요기 다이얼로 살짝 조절을 한번 해 볼게요 살짝 앞으로 땡기면은 너무 앞으로 땡겼다 자 조절을 해서 사이즈를 맞추고 다시 한번 돌려 볼게요 어 잘 돌아가요 자 잘 돌아가죠 자 얘는 이제 어느 정도의 유격이 있어서 댄싱도 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더 높일 수 있는 앞에 프론트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레버도 있구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로라를 타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지금 구동계는 서파인데 얘도 나름 애착이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사연이 많아요 어쨌든 이 자전거를 가지고 로라를 돌려봤는데 일단은 소음도 뭐 그렇게 큰 편이 아닌 것 같고 근데 단점은 요기에서 되게 그냥 밀리는 느낌이 나요 돌릴 때 순간적으로 토크를 주면은 여기서 헛도는 느낌이라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댄싱을 치는 쳐봤는데 여기서 살짝 유격이 어느정도 있어서 그런 댄싱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토크를 그래서 중간에 제가 변속을 좀 넣어서 변속을 해서 좀 세게 토크를 좀 더 세게 밟으려고 해봤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변속이 잘 안됐구요 어쨌든 지금 다른 고정노라에 비해서 어느정도 편리하기도 하고 네 편리하기도 하고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대비 지금 이 가격이 얼마였냐 하면은 한번 볼게요 자 368,000원 368,000원에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BMC에서 구입을 했구요 BMC 서울 올림픽공원에 있는 그 매장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368,000원에 그래서 지금 이 스트랩이랑 나중에 써가지고 사용하기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다른 데 갖고 다니면서 만약에 시합이 있거나 그럴 때 갖고 가면서 몸 푸는 용도로 아마 좀 딱일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블랙번의 사용기 기본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